품이 와... 품이 와... 품이 와... 품이 와... 품이 와... 어우 추워! 어디세요, 형? 어, 왔어! 형 배를 타셔야돼, 배를 타셔야돼. 뭐, 바로 배를 타요? 어? 뭐야? 벌써? 배를 타요? 배 타요? 오, 추워. 봄인데... 배 뜨나? 이 날씨에? 어우, 추워. 어디 가는... 어디에? 네, 지금 보길도 가요. 어디 도요? 보길도. 보길도. 보길도? 땅 끝이네? 모자마자 보길도. 안녕. 어우, 추워. 우와, 이거 봄이야. 귀여워. 귀여워. 고장 괜찮아. 어우, 그거라. 어우, 나 진짜 미싼 거야, 진짜. 서로, 서로 보여주지 마야지. 야, 왜 안 가져왔어, 선물? 가져왔어. 가져왔어? 되게 작은 건가 보다.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약간 미국식 파티 같네요. 아마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오잖아요. 와인 같은 거 이런 거.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해남까지. 무슨 여행이에요? 갑자기 섬으로 들어가고.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오늘은 봄맞이 보길도 섬 여행을 가겠습니다. 보길도요? 선물 다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선물 무슨 의미예요? 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서로 선물로 써. 아니, 쓸데없는 선물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아니, 근데 요즘에 뭐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거 막 나오더라고. 뭐 막 그렇게 나와. 정말 기상천외한 거를. 되게 웃기더라고. 벽돌도 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냥 받으면서 어이없으면서 기분 좋으라고. 그럼 컨셉에 충실하면 되죠? 재미로. 불경기라 그런가? 준영 씨가 가장 딱 맞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역시 가장 막내라서. 트렌드를 잘하는 것 같아. 뭔데? 형, 뭐라고 그랬지? 어? 뭐라 그랬어? 기억을 못하는데? 뭐라고 그랬어? 얘의 첨재성은 지도 몰라요. 주면서. 뭐라고 그랬지? 되게 인기 있게 얘기했는데. 친구들아, 친구들아. 뭐라고 그랬는데? 그냥 받으면서 어이없으로 해서 기분 좋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재미로? 누구 선물이 가장 기대는 선물 같아요? 나 푸콘이 형, 푸콘이 형. 푸콘이 형. 푸콘이 형은 얘한테 쓸데없는데 비쌀 것 같아. 너한테 쓸데없으면 여자친구 주려고 샀다가. 신난다. 삐삐 있는 거 아니야? 삐삐? 삐삐 고향집에 있지. 삐삐 때부터 선물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압수가 없었던 거야. 가이아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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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아보다 더 의미 있고 값진 거야. 가위바위보 정해서 하나씩 골라가시면 어떨까요? 나 진짜 좋은 거 받았는데? 만대면 줄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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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는요. 일단 저거는 내가 보니까 썩었어. 저거는 곰팡이야. 냉장고에 한참 쳐박혀 있는 거지. 그리고 얘 거는 진짜 오래됐어. 부피가 가장 작은 준영이 거 가져가겠습니다. 아 안돼. 집에 놀 데가 없어요. 준영이 거 가져가겠습니다. 나는 준영이 거가 나쁘지 않다. 까지 이런 거 아니야? 바로 오픈이에요? 어. 두 개거든요. 두 개요? 작은 거지, 어쨌건. 두 개라 욕심냈네. 부피가 제일 작아. 뭐야? 뭐야? 역시 작아. 눈물 같다. 아, 하지마. 아파, 아파, 아파. 까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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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이거. 오, 좋다. 약한 거예요. 14대, 14대. 와, 형님. 이따 밥 안 주면. 이거 밥 안 주면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오, 이런 재미가 있네. 아, 난 두 개 잖아. 형이 너무 잘 뽑았어. 형이 봐대, 형이 넣어놨어. 그래? 넣었다고? 아, 대박이다, 이거. 이야, 진짜. 기회가 하고 싶더라. 뭐야, 아래 있어? 우와! 뭐야? 참 꽉! 야, 이게 뭐야? 이게 필요 없다고? 뭐야? 이게 뭐야, 어디 거야? 기사. 야, 뭐야? 언제까지인데? 5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잠깐만. 발행일이 2017년 9월. 어, 뭐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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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형이. 뭐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이게? 30장, 30장. 진짜야. 안 지났어? 이거 진짜 위조 아니지? 야, 이거 언제 다 보고. 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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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니까, 진짜. 살차, 살차, 싶어! 야, 이 перifter 2004가! 나는 여기 좋아하거든요! 대박이다 이거! 지금 몇 장이야? 지금 몇 장이냐? 봐봐. 1, 2, 3, 4, 5, 5, 6, 6, 6, 6, 6, 6, 6 오, 진짜. 서창입니다. 흐물려, 흐물려, 흐물려. 흐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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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물려. 윤아, 저는 정직했으므로 한 장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보이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다 못 먹어요. 주말하자마자. 이건 막 부리겠는데? 너무 쓸데 있는 거. 너무 쓸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쓸모없지만, 누가에게 쓸데 있다. 그러면 내 거 고르지마, 미안하니까. 알았지? 진짜? 형, 나 형 믿고 있었는데요? 뭐를? 다음 얘야. 그래? 응. 골라오브, 상관없어. 어쨌든 난 푸콘이 형 믿을래. 투티프리! 따 봐. 이게 약간 해외 구매하면 약간 이렇게 툭탁하게. 글씨봐, 글씨봐.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에프콘 20시간. 보증서 봐, 보증서. 보증서? 아, 그럼. 뭐 이런 걸 줘.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진짜 내가 아끼는 건데 너 주는 거다. 조심, 조심. 둘들 말아갈대. 왜 이렇게 포장해. 너무해. 그렇지. 어, 제발 나쁘잖아. 어, 제발 나쁘잖아. 어, 제발 나쁘잖아. 화장실 쓰는 거야. 야, 이게. 여보. 이게 하나밖에 없네, 에디션. 어, 조단이야? 아니, 조단이 아니에요. 조단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만든 분인데, 마이클 대단이라고요. 조직은 이제 배가 좀 많이 나와있어요. 조직은 구렀어? 아, 그랬어? 아, 당황했네. 아, 그린 거야, 네가? 제가 이걸, 정말 너무 아꼈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힘들 때부터 사용했던 욕실 의자인데, 제가 얼마. 아, 진짜 쓰는 거 가지고? 오오오.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우리 멤버한테 줘야겠다. 이게 하얀색이었을 것 같은데. 하얀색, 하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했어요. 투명했어요. 이게 세월의 흔적이거든. 나 무점이 없어. 진짜 나 그럼 청결하잖아. 선물이야. 좋겠다, 동무는. 네. 시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이상해요. 이거는 됐어, 저거 아니야. 나 이거 할래. 약이야, 약. 아니, 나 이거 할래. 이거 차라리 보드게임이나 이런 거면 어디. 쓴 데라도 있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이거 수찬이 좋아하겠다. 야, 이거 비싼 거네. 그게 비싸 보여.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클래식인데. 야, 이건 또 금빛으로 코팅이 돼 있어. 나쁘지 않네, 낫배드다 이거. 진짜 이거 나도 그렇다. 답 누구야? 형 아니야? 나야. 형 가져가야지. 형 이제 갖고 가도 돼요. 난 이거 100개 안 나오잖아. 그치. 아니지. 어차피 저 선글름. 되게 비싼 거야, 진짜. 형, 봐봐. 봐봐. 그래. 봐봐. 에이, 기다려봐. 너에게. 뭐야? 야, 이거 얼마만 해봐. 너 집에 이런 게 있었어? 나 앞에다, 나 앞에. 형, 봐봐. 와. 이거 정말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이거 어디다 치냐, 이거. 집에 아직도 10장도 더 있어. 야, 이거 상태 너무 좋은데. 야, 이거는 회사에다가. 애들 장난감만 찾다가 창고에 이게 떡관에 있는 거야, 떡관이. 고맙다리야. 형, 근데 집 전화 있어? 없지. 해야지. 잘 됐네. 번호도 받아야 돼요. 번호 받으려면 더 비싼 거 아니냐,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 모를 약간 설렘도 있잖아요. 내가 자동적으로 이거 골라야 돼요? 궁금해. 뭐냐? 진짜 진짜라니까? 너가 음악하니까 얘한테 피할 수 있게 딱 연습해봐. 음악하니까 필요하다고? 너 이번에 연습해봐. 리코드 아니야? 진짜 비싼 거야. 넌 지금 음악하는 사람이 그 정도 해야지. 난 악기하는 사람이니까. 오, 뭐야. 스택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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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스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보여줄게. 내가 살짝 보여줘. 자, 이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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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도 돼. 눌러봐도 돼. 잘 안 나는데. 음악가라 확실히 잘 안 나는데. 잘 안 나는데. 이거 근데 왜 샀어? 여자는 세 주려고. 아, 또. 안 되더라고. 괜히 좀 보고. 불렀는데 여자랑 결국 안 됐어? 아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느낌 있는데, 윤정민? 어? 야, 이거 침 있어, 그거. 어, 멋은 있다. 그렇지? 그럼 이거 중고로 팔면 얼마나? 야, 침 낫네. 진영아, 바로 팔아. 침 있어. 팔아야겠다. 여기도 좀 날라갔잖아. 아무튼 뭐, 그거. 여기다 주로 올까, 이거? 어. 저게 뭔데, 왜? 어, 똑똑아. 뭔데, 왜? 어, 똑똑아. 뭐해? 저거 봤습니다. 뭐해? 나는 도장지부터 다 여동생이 준 거야. 나한테 줬는데?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자육기 아니야? 으아, 이게 뭐야? 아, 자육기네. 어? 뭐, 이상한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쑥을 넣어가지고, 쑥 팩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누르면 거품이 막 올라와. 아, 근데 준영이 여기에다가 항상 엉덩이를 대고 있는데. 으아! 오늘 이 선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 그래요? 다 도착했으니까요, 내리셔서. 무겁겠다. 섬으로 들어가시죠. 아, 되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아, 미진아. 되게 행복이야. 정민이 형, 고맙대. 고마워요, 미 씨. 아, 그래, 그래. 이곳은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노화도입니다. 저희가 갈 곳은 옆에 차를 타고 보글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빨리 타라.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배고파. 아침에 안 먹고 왔어. 나도 놓쳤어. 김, 전복 맛있지. 우리 일용 PD한테 전복 써달라고 그럽시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면 다리가 보이시죠? 네. 저 다리가 바로 보길대교고요. 대박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 노화도에서 오늘 봄맞이 여행지에 종착지인 보길도로. 아니, 이렇게 큰 섬이 있었어.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네네. 원래는 두 섬에 배로만 왕래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 이 연육교가 생겨서 주민과 여행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게스트는 없겠다. 아, 기대했는데. 감독님, 나중에 저기 솔리드 형들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솔리드 컴백한데. 천생연분? 어. 이렇게 미안해한 너를 사랑해. 아니, 요새 게스트 왜 이렇게 안 불러요? 뭐 게스트를 누구 보고 싶으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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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좀 해볼게요. 공을 좀 해볼게요. 연예매를 봐야지. 연예매를 봐야지. 너무 연예매를 봐야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지. 요즘에 한요주 다 하면 김태리지. 아, 이거 같이 해. 김태리. 종만간 생일이니까 한번 불러보자. 4월 24일 생일. 생일상 득짐. 생일상 득짐. 같이 한 거 하자. 생일상 득짐. 어? 되게 무의미한 대화였어요. 그렇죠? 네. 봄이 왔어. 이 섬이 동백꽃이 정말 유명해요. 주변에 갇히면 동백꽃들이 주변에 계속 볼 거예요. 이게 동백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가 봄이 제일 먼저 오지 않았을까요? 땅 끝이니까? 어, 느낌 있는 방안이었어.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섬. 보길도.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 뭐야? 망끝. 망끝 땅끝. 망끝은 뭐야? 망끝이라고 물 써있는데? 망끝이. 아이고. 망끝. 망끝은 뭐야? 와, 물색이 제주도색이야. 우와. 우와. 이거 바다 물 색깔 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해요. 우와. 물 색깔이 왜 이 색깔이지? 우와. 폽했다. 이게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동백꽃은 이름이 되게 예쁜 것 같아. 꽃 향기가 나네. 꽃 향기가 나니까. 우와. 멋지다. 우와. 뷰가 너무 좋은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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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넓어. 뷰가. 여기. 담기면 고개 나오겠다. 담기면 고개 나오겠다. 입사하는 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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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240도. 고갈도의 가장 남쪽이고, 남끝이고요. 저 앞에가 사실 제주도 추진도까지 날씨가 좀 보이거든요. 진짜 왜요? 네.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네. 여기 오시면 제주도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제주도가 보인다고? 네. 저 앞에 보신 게 다 다도의 해상공원이어서요. 물빛 색깔이 날씨만 좋으면 정말 에메랄드빛처럼 맑은데, 오늘은 좀 흐려서 좀 아쉽긴 한데. 날씨가 흐려도 에메랄던데? 이 정도면 진짜 에메랄드예요. 네. 좋다. 그쵸? 와, 여기서 던져보고 싶다, 이거. 아, 그래? 보면대로 씬을 던져보고 싶다. 쫙 하고, 쫙 하고. 이거를. 추석이. 던지고 다니는 거는 이제 자기 대사를 다 던지고. 사진이나 하나 찍을까? 그럴까? 하나, 둘, 셋. 오늘은 봄맞이 독일도 힐링투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진짜 힐링이에요? 네. 자유 일정도 있네. 자유 일정이 있다고? 난 자유. 오, 자유 일정. 오늘은 총 네 코스에 걸쳐서 힐링을 준비했고요. 자, 일부터 아침 식사. 아침 식사. 아침 식사. 식사지요. 호텔 조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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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이곳? 이곳을, let's get it. 전망.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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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 안 나? 4컷! 명품 리조! 명품 리조! 잡자리! 이게 잡자리야 이게 이렇게 번지를 해놓고 분명히 우리 기자도 안 해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요? 자율점 하실게요 1인 안정 1인 안정 1대1 섬투어 2인 안정도 잠깐만요 무인도다 무인도? 무인도다 저건 무인도야 잘한 시간 5일 빌면 잠 안 자고? 이거 안 좋다고 잘한 시간 동안 정말 본인 마음대로 즐기시라고 복일섬을 셔터 아일랜드로 만드네요 자 복일도 주변에는 아래 보시다시피 작고 아름다운 선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한 분에게만 1 플러스 1 섬투어를 즐길 수 있는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왜 1 플러스 1이니? 섬을 하나 더 하라는 얘긴가 봐 여기도 섬이고 또 하나의 섬 저 섬 저 섬 자 지도를 보시면 오늘 추가로 즐기신 섬 하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목섬? 네 종민씨가 말씀하신 목섬이 오늘 1 플러스 1 섬투어를 즐기실 곳입니다 저기 완전 외딴 섬? 우린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지금 망 끝전망대 지금 이거 혼자 가서 잘하는 거야? 네 혼자다니까 혼자요? 어플러스 1이 혼자라고? 2일 1점 하나에서 데려가야지 1일 1점 진짜? 준혜이 형 무섭고 심심하고 재미없어 11시간이면 오후에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맵씨한테 옷 좀 따뜻하게 갖다 달라고 할게 아 진짜 주인권은 너의 역사 준혜 형 잘자 형 잘 가라 좀 신선한 인물 한번 걸려보자 맨날 걸리는 사람 말고 맨날 걸리는 사람들만 걸리니까 정준혁이 윤동관 진짜 동국아 형 진짜 통나무 좀 하나 만들 것 같아 그림 하나 만들 것 같아 우리 저 왔으니까 집도 지을 수 있잖아 그렇지 진짜 마을을 하나 만들겠다 오케이 올빼미 11시간 투월하실 한 분 뽑으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섬에 11시간 있으려면 비상식량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 여행 코스마다 미션을 할 건데요 성적이 안 좋을수록 더 많은 비상식량을 배급해 드리겠습니다 가져가라고? 많이 받은 사람이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닐 가방이에요 등에 메고 다니시 여기 밖에 안 들어가요? 등에 메고 다니시면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미대생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거 저기 도화지 넣는 거 아니에요? 미대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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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님이 하니까 약간 저팔개 같은데 저팔개 같은데 저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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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자 그리고 기본 비상식량을 30개씩 먼저 나눠줄게요 우와 좋다 지금 먹어도 돼요?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럼 더팔개 이건 먹는데 젤리나 기본 비상식량은 30개씩 들어있고요 여행을 하는 동안 주고 싶은 멤버에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여기 구멍이 있네 뚫어났네 천재다 앞에 매지 마시고 뒤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 걸리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다녀 무조건 등에 매셔야 돼요 등에 뒤를 어떻게 매야 이거를?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눈눈눈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다 여기 들어가? 아니 그냥 나처럼 눌러야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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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는데 벌써 뒤에 손 손이 몇 개가 너한테 갔는지 가려는데 그렇지 죽을래 이렇게 손이 몇 개가 근데 이거 느끼가 너무 봐봐 아니 봐봐 눈 뜨려 봐 됐어 이제 제꺼에 위디 넣었어? 바른데? 형 어떻게 했어? 얘가 태현이한테 들 때 내가 얘한테 들었어. 돌아가는데 손이 몇 개가 너한테 들었어. 이거 좀 한 2m, 3m 접근 근지인데? 서로? 나 한 번 봤어. 얘가 잘 안 뜬잖아. 뜬다, 이따가. 들어가면 뜬어. 확인해야 돼, 계속 확인해야 돼. 계속 흔들고 있는 게 있네, 이렇게. 와, 나 또 당했어. 스트레스 받아. 이거 장난 아니다. 여기서 11시간 날까 봐. 또 이렇게 그냥 아침부터 족쇄를 줘야 돼. 아, 진짜. 나 지금 봐. 봐봐. 뒤에 무조건 뒤에 앉아. 자세히 들어왔잖아, 형. 형, 나 들어왔잖아, 원래 여기 했는데. 야, 여기 장난 아니야. 왜요? 얘한테 지금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느라고 이렇게 막아. 거름방울이 죽었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앉은 사람이 죽었어. 죽었어. 그런 거야. 야, 이거. 마지막으로 걸어갑시다. 알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어, 잠깐만. 서서 갈 거야, 입성으로 갈 거야. 카메라 안 돼, 카메라 안 뜬다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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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뜬지 내야 돼. 어, 오케이. 아, 진짜 미안하네. 벗겨서 없는 자리지. 왜 안 줘? 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 죽는 거야. 니껄 왜 내 선물을 나한테 줬어. 아니, 이거 뭐야. 선물 소주로 챙겨야지. 약간ULO? 어, 귀찮아. 이거, 정말. 봤잖아! 이거 뭐야, 대체. 아이, 진짜 이런 건 어떡하냐.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렇게 힘으로 Verizon거 아니야.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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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클리어 끝에 overview해주자.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어? 안 돼. 어? 저, 저, 저. 됐어, 일어나. 하지 마, 정준이 형. 다 보여. 우리는 차에서 하면 안 돼. 그래. 그래. 힘을 하면 대포도 힘들지. 그러면 안 되지. 야, 통과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몰래 넣어야지. 몰래 넣어야지. 이렇게 힘을 하면 안 돼. 아, 저만 해라. 너무 힘을 하면 돼. 스트레스받은 진짜. 아, 뭐야 이게. 야, 자리에 앉기로 있어, 자리에 앉기. 아, 뭐야.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어. 나도 지금 많이 찍었어. 나 새벽에 들어간 거, 새벽에 들어갔어. 나 무거운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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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만하자. 제가 진짜. 아, 야, 목에 다 먼다 진짜. 나 지금 목 왼쪽이 너무 다 먼다. 아, 형 근데 좀 카메라 쪽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 좀 봐, 형. 카메라 봐, 본다. 아, 그렇게 하면 되네. 아, 그렇게 하면 되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막 보는 데 늦는 것도 있어? 아, 근데 이런 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놔야 되는 거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당연히 인정했다. 아니, 형 그럼 빼고. 나도 그렇게 당연히 인정했다. 나도 그렇게 당연히 인정했다. 아니, 형 그럼 빼고. 좀만 능돌리면 바로 그래. 아, 진짜. 세이트랑 한 번 쳐. 자, 하나. 아, 이거 뭔데 쳐야지. 안 쳐, 안 쳐. 알았어, 알았어. 안 쳐, 안 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이 한 3, 4개가 왔다고. 이런 거 아웃자. 이거 아웃을 했어. 이거 아웃을 했어. 앞으로 가.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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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잘 달라고. 이동할게요. 요즘은 절로 가고 있어. 붙어, 붙어. 오케이, 오케이. 켜면 아웃이야. 켜면 아웃이야. 20분만. 자, 다 오셨나요? 자, 1코스는 풍류 가무와 전복을 즐길 장소고요. 이곳은 한국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세연정입니다. 진짜요? 세연정. 고산 윤손도 선생이 제주도로 가는 도중에 독일도의 경채에 반해서 이곳의 털을 잡고 남은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아. 동백꽃 떨어진 거 봐. 와 너무 좋다. 멋있다. 연못에 꽃 떨어진 거. 진짜 경치에 반할 만하다. 진짜 멋있다. 경치에 반할 만하다. 수비수. 진짜 멋있다. 스크립 가든인데 스크립 가든. 멋있다 멋있어. 스크립 가든이야. 와 이거야 누가 누가. 연인이 왔다 갔나 봐. 하트. 낭만족인데. 우와. 여기가 섬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여기 좋네.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야 여기 뭐냐. 이건 진짜 오래된 거다. 세연의 뜻은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해서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다. 지상 낭원인데. 고산 윤선도 선생은 이곳에서 풍류 가무를 즐겼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양쪽에 축대가 있죠. 돌로쌍. 당시에 악공들이 실제로 저 위에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또 무희들이 춤을 추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풍류 가무라고 그래서. 일단 좀 즐겨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풍류 가무를 즐겨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양리 회장 김영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왕의 고정인은 윤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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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의 마을의 한영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멤버 각자 한 분씩 한 노래 가사를 몸으로 표현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목을 맞춰주시면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노래를 마친 순서대로 저희가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세 명에게는 점심 식사로 고길도 전복 항상 차림을 드리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와! 2등에 유명한 천복이 이만한데? 큰일 없어! 자 그러면은 각 등수별로 비상식량을 몇 개씩 가져갈지를 정해주세요. 1, 2, 3, 4, 5, 6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저희가 드릴 거예요. 꼴등을 한 10개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준호 형이 만약에 꼴집을 준호 여기서 끝이에요. 끝이야! 왜 끝이야? 너무 많아. 너 20개 들어있잖아. 1, 3, 5 가자. 그냥 맛빼기로. 1, 3, 5 가자. 웰컴푸드라고 생각하고 1, 3, 5 정도. 1, 3, 5 가자. 1, 3.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복부곡으로 하나씩 뽑아주세요. 지금 열지 마시고 자기 승선 시작할 때 준비할게요. 도전! 도전! 준비하시고 새해 복 많이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준비 시작! 고맙습니다! 상대장 저 잘춘다! 뭘까요? 춘! 어? 블라바왕 지금 룰마왕 이런거 해? 입이 잘춘지. 손을 내면 안돼. 입모양 안돼. 음악 손 내면 안돼요 내 마음은 사로잡는 데 쌈바툼을 추구는 그대 내 마음은 사로잡는 데 이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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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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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뭐하냐 오빠 강릉사 오빠 강릉사 슬금 마신다 슬금 마신다 이불은 계속 얘기하네 이불은 자꾸 이거 얘기하기 없어 이불 먹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 사로잡는 마음 쌈바쌈바쌈바 쌈바쌈바쌈바쌈바 가사 설명이 안 돼 이불은 다 하잖아 이불은 얘기하지 마 김소식 이불하면 안 돼요 생각이 없어 좀 잘해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뭐지? 어? 강남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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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노래는 트로트입니다 맨날 춤만 추니까 진짜 헷갈린다 빠른데 삼바데 싼바삼바삼바나 사랑스런 나의 그대 심지어 쌈바 먹고 싶다 어우 쌈바 먹고 싶다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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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쌈밥 먹고 싶다 얘기했습니까? 쌈밥 먹고 싶다 이거 반칙입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해보세요, 이거 절대 못 맞춰요. 김준호 씨, 4분 30초. 되게 빠른 거예요. 피해님, 근데 이거 하다가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입모양 봐봐.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일단 탈락이에요, 약간. 자, 저희가 만약에 3분을 넘으면 그 정도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3분 넘으면, 3분 넘으면 좀 봐주자. 그래,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도전할게요. 차태훈, 쉽지 않아, 해봐. 어렵지?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아. 자, 가겠습니다. 무슨 노래지? 우리도 맞추자. 음악, 큐. 아, 조용. 자, 잘 September에 더 잘해버린다. 자, 잘해버린다. 자, 잘해버린다. 잔천히, 잔천히. 잔천히, 잔천히. 잔천히. 잔다리가 쭉. 잔다리가 쭉. 팔당팔당. 개구리 됐네. 아빠 쌍어 뚜루루뚜루. 쌍어 뚜루루. 방에 산다, 아니냐? 쌍어 뚜루루. 안저기! 한 번, 장yen 저거? 형, 이거 너무 어렵다. 아까 그 삼바는 맞출 수리라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 창문, 창문인가?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혹시 송배가 네 박자 아니면 사각이 나올까? 사각이 계속 나오면 네 박자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이어 송배가. 이거는 주민등록으로 지자이만, 신분증. 여행을 떠나야 해. 이어 송배가. 아쉬우면서 말씀하세요. 이어가고. 어디가? 야, 올라 올라. 야, 이겼다. 그러면... 아, 기차표가? 아, 기차표가? 어? 기차표가? 차표 안 자, 차표 안 자. 차표 안 자, 차표 안 자. 그래, 차표 안 자. 짜증나. 차표! 오케이! 우유!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태현아, 이거 뭐야? 상행 손. 상행 손. 상행 손. 나는 상행 손. 상행 손. 상행 손. 상행 손. 상행 손. 상행 손. 이야, 진짜로 하겠다, 이거. 차태현씨. 3분 14초. 나 안 찍어? 힌트 줬다니 줘라. 아니요, 조금 미안하구만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아버님, 이게 쉽지는 않네요.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요. 하지만 세 분을 믿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약간 연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드라마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봐주세요, 어머니. 배우. 음악 큐! 이건 뭐야? 본방대? 뭐야, 뭐야, 뭐야. 귀여워. 아, 이건 알았어. 아, 이건 알았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 년 살고 싶어 뭐야, 장면이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집을 많이 나타났네. 집? 아, 나는 모르겠어. 집. 집. 아,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장면이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너무 시끄러 같아. 제가 불러? 왜 불러? 제가 불러? 아이돌. 죄송합니다. 쏘리쏘리. 미안해. 뽀뽀. 엄마랑 안아줘서 뽀뽀. 야, 불러. 아이 불러. 아이 불러. 아이 불러. 아이 불러. 나? 너, 너 정말 이럴 거야? 난. 뭐야? 너 이랬어? 어? 티! 티!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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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스러워 죽을 것 같다. 동작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 그래, 그래. 지금 너무 많아, 동작이. 너랑 손가락! 나훈아! 힌트 한 번 주시오. 제목! 라이벌! 라이벌, 남진이. 라이벌, 남진이. 남진이의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인간 아프게! 인간 아프게! 고맙습니다! 겉불을 초반 위에. 그린같은 집을 짓고. 그린같은 집을 짓고. 집을 열었겠죠. 고기면 씨앗고. 여름이 뭐야. 여름이면 꽃이 피니. 아이고, 꽃이 피니. 아이고, 꽃이 피니. 아이고, 꽃이 피니. 아이고, 꽃이 피니. 이거 무슨 마당놀이하는 줄 알았어. 이제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거였습니다. 풍년아, 내가 볼 땐 꽃에서 잘못됐어. 꽃하고 풍년해서 많이 했어. 너만 배불러서 풍년이지. 공감대가 없어, 이 풍년은. 자, 대풍곤 씨. 4분. 4분? 꼴등은 아니네? 내가 꼴등이야? 처음이 항상 안 좋아. 처음이 너를 만들어놔. 아싸. 근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어머니. 다 나온다는 거예요. 본방 보고 결정할게. 준영아. 너무 어렵잖아. 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자, 렛츠 겟잇. 음악 큐. 어, 뭐야. 해들고 떠나야 하네. 저거 삼바 아니야? 삼바, 삼바, 삼바. 자라빠빠, 빠빠빠. 자라빠빠빈이. 우리 요새 노랜데? 처음부터 아는데? 어머니, 사인가봐요, 강남스타일. 야, 맞을 수 있어, 조용히. 너, 너, 너. 어머니,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셨다가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여기서 모르겠어. 야, 이게 뭐야. 여기서 모르겠어. 야, 이거는 풀어냈으면 그건데. 자, 꼼짝 마라. 자, 꼼짝 마라. 판타스틱 베이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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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어. 뭐야? 나훈아 선생님의 모니티크 소년. 아비처럼 날아가지 않아도. 또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했어. 이게 뭐야, 이게. 정답. 정답. 어? 아, 고향력, 고향력. 정답, 고향력. 어? 아, 고향력, 고향력. 정답, 고향력. 피어있는 고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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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 노래는 네 정의 뭐지? 다음번에. 이제 힌트 주자 나훈아 그 당시 가수분들이 아니고요 최신 유진 가수 유진 가수 트로트 남자 가수입니다 다 나왔네 박상철 박상철 박상철이 가수를 맞았어요 가수는 맞았어요 내 발 다른 거 내 발 다른 거 우리가 모르는 노래 나오고 나와 노래 제목 세 글자 박상철의 시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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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지 어떻게 달려갈 거예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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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uent 야 이거 너무 잘했어 완전 잘했어 야 이거 왜 나왔네 이거 alpha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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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lve zia 아 짠짠짠이었구나 정주영 씨 몇 분이에요?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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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5개다 5개 야 2명만 더 미뤄내면 돼 야 2명만 더 미뤄내면 돼 안 맞춰야 재밌어요 굳이 안 맞춰야 재밌어 예능인데 야 이리 와 너 왜 그래 너 저쪽은 미치도 안 좋아 저쪽은 신체는 안 좋아 알았어 알았어 내 얼굴 봐봐야 돼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을 갈 때랍니다 음악 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저거 너무 쉽다 앵도야 앵도 아 너무 힘들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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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장 장인장 아 장인장 어머나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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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이거는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쉬워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너무 쉬워 끝났어 끝났어 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 아 진짜 잘 뽑았다 자 김종민 씨 성공 시간은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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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우와 어머나 자 마지막 윤동구 씨 동구 궁금하다 어떻게 표현할지 그러면 동구가 지금 무조건 동구를 보내야 되는데 야 동구 공사 좀 하자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아줌마 큐 사장님 여기도 연예인 처음인 거죠 연예인 처음인 거 우리가 연예인 처음인 건가 그렇지 그런 거지 저희가 연예인 처음인 거 아 그렇지 오케이 혹시 여기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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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다 병아리 제가 사랑, 사랑은 날개를 떨린다. 아, 사랑은 나비인가 봐. 스톱해, 스톱. 사랑은 나비인가 봐. 스톱! 사랑은 나비인가 봐. 사랑은 나비인가 봐. 오케이, 수아 고른래.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내 가슴의 나비는 날아왔어. 고래를 너무 잘 만났다. 어머나하고 나비는. 안 걸렸다, 안 걸렸다. 그만해, 그만해. 좋아, 화이팅! 쌈바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쌈바춤. 무조건 달려갔어요. 쌈바춤, 계속 쳤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진짜 똑똑하시네. 의라운 번, 나비 바로 알지. 이렇게 천천히 저러네. 대박, 윤도양 죽났다고. 윤동구 씨 기록은 30초. 와, 이거 노래가 너무 좋았잖아. 네, 좋았어. 야, 이거 참 1분도 안 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승리권 그런 거. 와, 3분인데 살았어, 3분인데. 아, 된다한 게 쉬워. 자, 이제 정상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 세 분에게는 전복, 한상 차림을. 우와, 참 5건데. 아, 참 5건데. 4월에 입동하신 분들께는. 재미있어. 대신에 비상식량을 아까 약속으로. 5개, 3개, 1개 드릴게요. 아, 섬은 상관없는데. 본봉락을 못 먹는 게 짜증나네. 아니야, 처음에 가서 저것만 먹으려는 것 같은데. 자, 힐링 잘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 하러 가시죠. 오케이. 그래, 아가씨야. 아,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 종민이 형은 이미 별로 없단 말이야. 태양이랑 동구 형 쪽으로 구매하네. 종민이가 또 의식을 많이 하니까. 야. 야. 아니, 너 끊어. 너. 야, 우리끼리는 좀 가지 말자, 우리끼리는. 이미 많이 있다. 나 제일 싫어도 사람 칠 수 있다. 야, 카메라를 찍어야지, 종민아. 너 따라가면 어떡해. 야, 형님. 아, 대박. 기저귀야. 노래가 너무 잘 걸렸어. 이렇게 쉽게 내가 머리 떼는 줄 없는데 오고 계셨네. 어떻게 될 거야, 형님. 누가 주위를 환기를 시켜야 돼. 저거 라면 먹을 때 라면 입도 못 되게 하자. 콜. 어때? 본봉을 눈앞에도 못 먹을 거야. 아, 배고파. 빨리 잘 들어와서 안 드세요, 진짜. 아싸. 배인가?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닝과 함께 나 할 때 제일 방해 많이 한 사람 누구냐? 내가 그때 의외로 차태현이 방해 많이 했어. 태현이가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왜냐면 쟤네 알았거든, 내가 무기기. 그렇지. 바로 알았거든. 아, 비켜요. 그렇지. 안 됐어. 비켜. 안 됐어, 안 됐어. 와, 이거 진짜 쓰레기다, 저 쓰레기다. 아니, 너. 야, 우리끼리 좀 하지 말자. 우리 패단병 끊이지 마. 야, 진짜 이러다가 인마야 방 3개 딱 가자. 조금씩 떨어져 가자. 조금씩 떨어져 가자. 조금씩 떨어져 가자. 쟤네 공격하자고. 자꾸 가, 자꾸 가면 돼. 자꾸 가면 돼. 자꾸 가면 돼. 자꾸 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그렇지. 아,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산다. 다른 건 없고. 배우들이랑 재밌게 찍고. 그래. 아, 누가 뛰면 무서워, 자꾸. 어. 왜 자꾸 꼬막 뒤에 오는 거야. 오는 사람만 이렇게 오는 거야, 부지런한 거 아니야. 그럼, 형님. 아, 또 이거야. 아, 아까 보니까 이 자리가 난 것 같아. 이게 좋더라고. 아니, 아니에요. 안 해. 악수, 악수, 악수. 안 안 해. 악수, 악수, 악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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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이래요? 뭐야? 뭐야? 너 뭐야? 야. 야, 어쩔 수 있어? 야! 화장실 같이 가진 거에요. 왜 타혁꾼이 같이 가진 거에요? 왜 타혁꾼이 같이 가진 거에요? 어? 아, 그거 안 됩니다. 카메라 안 나와요. 아니요, 카메라 안 나와요. 카메라에 또 안 와주세요. 그만해, 일명아. 한 달 굶었대, 한 달 하나 또 하나 또. 한 달 굶었대. 진짜 뭔데, 저거 봐. 또 너냐? 또 너 옆에 안 되겠냐, 정준형? 잠깐, 스탑, 스탑. 뭐야, 이거?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시작했다니까. 이렇게 하고. 어허, 네페아. 어휴, 어휴. 어휴, 불안해서 못 파는데. 어휴, 내 동생들아. 젤리 님으로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왜이래, 형. 아, 왜! 아이고, 이 씨!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코코치도 이렇게 치아가 되고 있네. 흰이! 이거 뭐예요? 이게 구멍을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 재미가 없잖아요. 잠깐만. 허드지 마. 아이씨! 야, 그만해라 진짜! 야, 이 씨! 도망치면 해라. 한 20개 더. 아, 스트레스 많이 들어. 형, 걱정, 걱정. 네가 손에 닿게 돼라. 안 늙는 거야. 뭉치. 울었어, 이제. 어깨 아프겠다. 이거 한 통을 다 차게 했다니, 아니잖아. 이건 어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그냥 붙어 있잖아. 가시죠. 갑시다. 자. 먼저 가. 어디야? 여기가? 안 늦어. 오지마, 오지마. 아,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우와, 냄새! distribution MG. 큰 짜 launched. 큰 짜리, 큰 짜리, 큰 짜리.. 아, 괜찮은데 형이 들어가야 돼. 어, 내가 들어가야지. 오케이예오케x2 오케일 더 오케일. 한국이 나야, 네가eki 못 먹어야지. 오케! 보시기사시피 전복구이, 전복 물회, 그리고 그리고 전복죽, 그리고 낙지, 전복, 전골입니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완전 silently 오신다. 우와, 대박이다. 야, 야, 저거 지금. 와, 저거 뭐야. 아, 저거 진짜 크다. 대박입니다. 너무, 너무 맛있다. 야,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전복이 진짜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우와, 음. 전복 저기 뭐래. 전복 파티구나, 전복 파티야. 와. 형, 안에 당면 봐요. 우와.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가식, 양념이 안 풀렸는데? 그래. 야, 야, 야. 너무 좋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국물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좋아, 얘가. 내가 이 정도는 저기 쟤리랑 바꿔도 될 것 같아. 전복 하나, 쟤리? 쟤리랑 다섯 개. 아니야, 다섯 개는 안 돼. 정말? 다 하나. 하나요? 다섯 개는 서류야. 야,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밥 못 먹는 사람끼리 이게 뭐냐, 이게. 빨리 시작. 이게 삶다, 어린다, 이거. 오, 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얘네들은 본복을 눈앞에 두고 못 먹을 거야. 다섯 개.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야. 놀자. 너무 표정 봤어. 진짜 나왔어. 얼굴이 약간 진짜 나왔어, 자꾸. 너무해, 지금. 너 쓰니까 이놈아 총알을 또 빼야지. 너무해. 너무해. 너무하긴 이놈아, 네가 나한테 네 갈러 써. 아이고. 어? 야, 섞어 가있다, 좀. 섞어 가야겠다. 야, 섞어 가있다. 위치가 항상 좋아하지, 좀. 나는 포기해요. 먹는 사람만 먹으면 안 되니까. 또 걸리는 사람도 맨날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것 같아. 그래.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하러 가. 아, 덜 가면 되는구나. 그렇지. 쟤 너무 편하게 먹어. 쟤 너무 편하게 먹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기는 이게 뭐하는 거야? 이거 자면 하는구나. 붙어있네, 형. 푸시하자. 어? 밥 숟가락으로. 어? 밥 먹는데. 자, 이제 한번 긴장 좀 시켜보자.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어? 우리 엄마야, 여기 치즈 맛은 좋은데? 아, 이제 erreicht. 한 번 들어갔다가 다섯 개 들어가요. 우와. 두 번 봐. 잠깐만. 우와, 진짜 맛있네. 안 돼요. 나도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지금 내가 계속... 형... 이럴 거 하면 형이 누구 먹어? 너가 롱봉! 개운거지! 이리와, 전주 형. 전주 형이! 너가 잘못된 거 같아. 전주 형 이리와. 나 안 먹어, 나도 저러고 가. 잘 안 먹어. 근데 손형이 못 먹는 거 되면 오랜만에 보내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무. 하나 자, 속수! 하자! 하자! 이리와, 국물 너무 맛있을 거 같아. 거기 껍질에서 국물까지. 하나. 하... 진짜 비주얼이 너무 먹고 싶은 비주얼이. 자, 이렇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자, 형 이거 이거! 지금 양념 제대로야. 우와! 이거! 야, 당면 봐. 하나, 몇 개 볼게요? 저 하나.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먹어야 돼. 먹게! 먹어야겠어, 안 되겠어. 아, 이거 진짜 안 되겠어. 자, 은다아. 놔야겠다. 너무 맛있어. 또... 야, 준영아. 다 맞imme. 뭐하니? 됐어? леж SEN bij시 Assassins & 야, 인사. 뇌주 넣어줄라고요. 뇌주 넣어줄라고. 뇌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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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물가가 올랐어요. 한 명을 좀 집어주세요. 줘. 줘. 너무 먹고 싶어요. 혜연이 형 밥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면 돼요? 넣었잖아. 태연이 형 안 넣어도 돼요? 아 그런데 나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너무 많은 것 같아. 당연히 너무 많은 거 같아.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이게 당연히 못 받아. 당연히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은행이들하고 입금할만큼 다들가 태연 은행 너무 좋은데 입금할만큼 다 들어요. 형 이거 별로야. 이거 너무 커서 안 들어가. 이 정도 사이즈 돼야지. 아 이 꿈틀이도. 아 또 몇 개 들어간 거야. 아 너무 먹고 싶어 너무. 갑니다. 몇 개라고? 두 개 두 개 두 개. 어우. 전복이 너무 탱탱해. 자 너무 탱탱해. 형. 먹어야지. 먹어야지. 일단 먹어야지. 자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 보기 1도 전복 먹어야겠습니다. 누구 걸 넣는데? 형 거 형 거 형 거. 내 거? 내 거 총알 없는데? 어? 형한테 단어도? 몇 개 없어. 누가 아까 눈치셨어? 다 넣을 수 있었는데. 아예 몰랐는데. 고정은이 나는. 갑자기 왜 나한테 말을 시키는 거 같아. 아 정말. 와 제대로다. 아니 몰랐어. 일단 먹어봐 진짜로. 지금 우리한테 딱 필요한 맛인 거 같아. 빨리 넣고 빨리 먹어. 두 개 넣었어요. 그럼 먹을 때 뒤로 내셔야죠. 여기 봐라 정준영아 진짜. 고마워 가자. 준영아, 준영아. 어디 가? 동부 나간다. 어디 가? 동부 나간다. 그래? 야, 동부야 복수 좀 해라. 아, 왜 먹으라고? 내가 가기만 하면 동미를 이렇게 고개를... 화 많이 났다,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불쌍해, 이게. 집에서도 잘 못 먹는데. 진짜 마음 아파. 우와. 심장이다, 심장. 다른 사람을 해야지. 음! 음! 나를, 나를 소리로 다 소리로. 음! 맛있지? 이거 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야! 뭐야? 내가 먹으면 더 물을 줬어. 적절인데? 뭐야, 이게? 아, 너무 맛있다. 어? 아, 이렇게 뭐 하셨으면 또 늦게 더. 앉아, 앉아, 앉아. 어디 앉을래? 예, 예, 예. 아, 그래? 가운데는 천지, 어서 와. 야, 언제 왔대? 어서 와, 어디 앉을 거야? 아, 거기? 네네. 아, 나도. 에프트 작용! 어디가 나 보니? 아니, 이렇게. 아니,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진짜 어부라고. 근데 진짜 속눈에 보인다. 이 자리 너무 힘들다. 이 자리 너무 힘들다. 이 자리는 둘러싸여 있는 거야, 완전히. 언제들 할지 몰라. 이 자리 너무 힘들어. 너무 많다, 이미. 해봐, 해봐. 그만 너라, 나는 좀. 해봐. 널 때가 있다, 너. 아니, 옆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끝봐도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줄여주면 더 잘 거 같은데? 네. 네. 담맹이라서. 졸려죽겠다, 진짜. 이렇게 한 시간만 돌면 누군대로 짠다고. 잠은 끝이다. 아, 진짜 죽겠다. 진짜 너무 미친듯이 졸려. 다시 돌아 나가는 더 haut. ора이 encamped 시장 trap. 어, 야. 어으...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내가 보고 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뭐야 깜짝이야 했어 왔어 이렇게 빠른 밑에는 처음이야 빛도 없어 너무 쎅이야 입에 넣는게 입에 넣어들어야 하나 하나만 넣어들어야 하나 너무 조심 너 귀에 어떤가요? 아이씨 아이씨 자 이제 내릴게요 아 힘들어 빨리 먼저 도망가 있어야겠어 종민아 빨리 와있어 아니 내꺼 넣지 말고 줘 그만 좀 넣어 내꺼 넣어 진짜 여기 찻집이 있다고? 맞습니다 우와 내꺼 그렇네 독일도 예술이야 이야 좋다 이게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뛰어가 지친다 이거 그만 지친다 이거 여기 여기 우와 이거 뭐야 이 바위가 이렇게 큰 게 하나 똑같아 있냐? 아니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설명드릴 동안은 휴전 휴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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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 둘게요 복일도 힐링코스의 2코스 전망 좋은 카페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카페네요? 뒤가 좋아 커피 한 번 하는데? 이곳은 책을 읽기 좋은 곳이라는 뜻의 낙서재입니다 여기는 웬만한 육지보다 뷰가 더 끝내줘요 조경도 그러고 아니 어떻게 이런데를 주변을 보시면 이게 섬 같지 않죠? 아니 자리가 이게 진짜 섬이라는 생각을 까먹어요 저기는 저기 왕국 같아 저 돌 깎여 있는 거 봐봐 그치? 멀리서 보면 어 마야 문명 마야 문명 이게 뭡니까? 윤선도는 저녁이 되면은 앞에 오시다가 보시는 큰 바위 있죠 저기 네 저게 거북 바위인데 저 거북 바위에 앉아서 달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이 뷰가 펼쳐져 있네 많은 생각 무슨 생각을 진짜 궁금하다 저 인선도가 앉아서 달 구경했다는 돌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네 귀 안 아니야? 여기서만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여기서만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네 아까 투쿠니가 얘기하는데? 뭔데? 저기가 카페인가요? 어? 잠깐만 가운데 건물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 있긴 해 돌야 저 돌? 지붕 하나 있잖아요 어 그러네 저기 동자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저게 바로 동천석실이라고 하는데요 진짜요? 저곳에서도 책을 읽고 잠도 자고 다도도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면 정말 잠은 잘 오겠네요 저쪽 1박 2일 거리 아니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요? 집 라인이 있나? 우리 카페 가기로 했잖아 케이블카가 있나? 케이블카? 자 그럼 여러분도 마치 윤선도가 된 것처럼 차 한잔의 여유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에서? 다도로 하는 것은 찬물이 차짠에 차지도 넘치지도 않게 적당히 따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차 따르기입니다 차 따르기인 거야? 이게 지금 대형 차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를 머리에 묶으시면 됩니다 다른 멤버 한 분이 여기에 찬물을 부으실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감으로 스톱? 스톱을 외치셔야 되는데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이 선보다 못 미치면 실패고요 너무 많이 부져가지고 물이 흘른다 그래도 실패입니다 정확히 이 빨간 선부터 끝까지 스톱을 해주신 분은 바로 이곳에서 편안하게 차를 즐기시면 되고요 거의 다 가겠네 실패하신 분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감독님이 따라줘야 돼 스톱했는데 이럴 수도 있다고 스톱! 우린 서로 아무도 안 믿잖아 이걸 써야 돼 정정당당하게 긍정하게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 많아봐야 한 명이에요 나야 안 돼 안 돼 아이고 형 안 붙여 안 붙여 이거 동구부터지 그러면 자 그러면 물은 우리 국제 심판님이 따라주시고 실패하시면 덤으로 멤버들이 한 명만 물 따기로 물 따기로 물 따기도 맞아요? 네 정신 차리라고 네 형 근데 물 사단이 너무 너무 아프니까 아까워 아니 휠체어 아니면 게임 못해 맞아 그리고 이거 물 받을 때 계속 넣는다고 물이랑 계속 계속 같이 들어가 게임하는 동안은 저희가 통을 받아놓을게요 여기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열 개 있어 나 열 개 야 열 개는 누가 왜 동전 넣으면 막 나와 저희 종민이도 좀 해볼 만 하답니다 오 씨 누가 갑자기 왔어 누가 자 여러분 종민이도 좀 해볼 만 하답니다 여러분 종민이 은근히 와 종민이도 연준이 대답합시다 대답합시다 자 김종민하고 너 봅시다 네 모릅니다 이거 오케이 자 부산하시죠 차차차차차 1미터요? 스톱 스톱 이야 대박이다 이야 우와 멋잠다 무슨 느낌으로 스톱을 한 거야? 뭐 뭘로 알았어? 이렇게 감각이야 뭐야? 아니 확실한 거는 아니 그냥 평소에 그냥 그 속도대로 했을 때 아까 손가락으로 제가 재봤거든요 응? 너 무게감이 느껴져 지금? 응 무게감이? 응 그러니까 이 소리로 한 게 아니고 동민 씨가 판정을 해주세요 성공일지 아니지 성공일지 아니지 자 이건 아니지 야 다음번에 정민이 할 때 동민이 형 얼굴이 야 나는 하는데 빡대는 어떻게 해 무슨 맛이 너무 빨개졌어 야 동구 대우야 대우 얼굴 좀 관리해 줘야지 야 그립감이 너무 좋아 촬영해야 돼서 룩킹할 때 그립감이 너무 좋아 참고로 누가 제일 1등으로 달리고 있죠? 제일 1등으로 아 동민이 형 동구 동민이 형 동구 형 내가 제일 많아 동구하고 네가 1등이지 동구가 나왔어 동구가 나왔어 동구가 나왔어 아 메인 이벤트 동구가 나왔어 야 적이 너무 많아 맞아 동구 연습해봐 동구 연습해봐 동구 연습해봐 네가 맺을 네가 맺을 야 박을 때리면 안 돼 진짜 나의 감각을 나 보세요 오케이 야 성공해도 보고 그냥 아 리듬 잘 맞혀요 도전 도전 쏴 쏴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쏴 오 아 오 아 아 오 오 오 오 오 한창 모자 왔다고? 어? 자, 너 누구한테 갖고 싶어? 나, 나, 푸컷이 형, 푸컷이 형 쫙 붙죠, 내 손 쫙! 자, 렛츠 기릿! 스톱! 허어! 우와! 허어! 우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시방이! 뒤로 속상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빼서! 5X만!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들어서 해주세요! 들어서! 5X만! 잠시만 들어주세요! 이건 성공이지, 형들! 제가 들을까요? 너무 한 거 아니야? 뭐야, 뭐 하였어? 또? 아... 뭐 안 돼요? 정교하게 봐야지! 야, 너무... 진짜 이거 말도 안 될 거야! 너무 한 건 차이야! 이거 또는 다! 이거... 이거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나이스! 스톱! 오케이! 잘했어! 조교하게 맞히시죠! 어린이 여러분! 시작! 시작! 날이 다가쳐서 어떤 어린이 될까요? 오! 너무 쓰겠어! 너무 쓰겠어! 너무 쓰겠어! 종민이가 맞은 게... 방금 맞은 게 있으니까, 종민이가 그거를... 눈 커지게 해줄게요! 앉아, 안 쓰게!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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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력 좀 좋아지! 됐어! 동굴! Nitiva! 하师壓! 하하하하하 att7 이 prd 이게 뭐야? 아이, 떨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반칙이야, 이거. 사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그게 아니라. 야, 여기서 누가 팔깡깡을 계속 소리를 냈어요. 이거 아니야, 재도전. 해야 돼요. 아니, 이건 내가 이 정신 강의 운전을 믿겠어 제대로. 왜냐면, 근데 한 번은 또 덜고 해야 된다고. 재도전을 하면 열 개를 해야 돼. 그러면 지렁이 세 개만 집어넣고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개, 세 개. 세 개? 나 너무 불안하다. 세 개 넣고? 세 개 넣고. 오케이, 오케이. 세 개만 넣으세요. 세 개. 하나, 하나, 둘, 세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막 오세요. 자, 준비. 보선 선수. 네, 가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입니다. 왔니? 왔니? 이거, 이거 카메라로 봐야 돼. 이거 카메라로 봐야 돼,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지미 집으로? 지미 집으로? 지미 집으로? 지미 집으로? 뭐야? 열 개다, 열 개. 열 개. 열 개. 야, 뭐였어? 얼마큼이었어? 아, 되게 무겁더라. 작은 심장. 작은 심장. 열 개 당신되었습니다. 잠깐만. 세 개, 일곱 개. 열 개. 큰 몸 작은 심장. 아, 이거 아니야. 됐어, 됐어, 오케이. 됐지 뭐. 오케이, 도전. 갑니다. 네. 스톱. 스톱. 한 쪽은 더 할 거. 한 쪽은 더 할 거 그러나? 한 쪽은 더 할 거 그러나? 성공! 성공! 뭐야? 완전 잘했어.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이게 뭐야? 내가 무조건 준호 형이 실패해야 돼. 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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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준호 형, 지금 엄청 리듬 잡아놨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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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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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해놨어, 지금. 이거 지금 조금 넣으면, 만다니까. 됐어. 간지야! 도전. 야, 야. 셋 쏘기를 갑질 많이 나네, 셋 쏘기가. 둘이 형. 셋 쏘기. 어느 정도 무겁더라고. 셋 쏘기. 셋 쏘기. 뭐라고? 으라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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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던어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죠. 움직이죠. 던어, 이건 뭐야? 던어, 잠깐만. 던어, 잠깐만. 아, 그런 거 아니야? 이승이 아니야? 아니, 무조건 준호야. 아니,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쪼금 준호야. 그래서 정말. 전화, 전화. 전화. 진짜, 진짜요? 아니, 전화. 전화하게 뜯어볼게요. 전화하게 뜯어볼게요. 전화. 왜, 왜, 왜. 수업이 왕씨니?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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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고개 들여. 조금만 더 고개 들여. 고개 들여, 고개 들여. 어느날 나의 친구가. 어느날 나의 친구가. 어느날 나의 친구가. 어. 어. 대박이다. 잘 가. 어, 근데 얼마큼인데? 어? 어? 아, 근데 왜 많이 간 거처럼 해? 백도 없어. 형, 기회를 세 번이나 줬어. 슈터. 슈기어. 슈터. 슈터. 아니, 멘트는 뭐라 그러는 거야. 슈터, 슈터. 슈터. 야. 야.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내 분은 . 네 분은. 네 분은. 우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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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sensor? 어어. billion 좋았어. 감독님이 초반에 해가지고. 자 대표군. sen Zone. 김정은 씨, down. 저 위전방 정 카페에 가셔서. 와, 되게 오래 버텼는데요. 아, 대박이야. 뭐야? 지금 휴전 아니야? 지금 휴전 아니야? 감독님, 휴전인데 지금 자꾸 늦는 거 아니에요? 시사가 불가능하고요. 야영도 불가능합니다. 물길이 열리는 데는 1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덩어리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많아? 오, 이거 뭐야? 오,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냐?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다.